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했던 김창준 경기도 명예홍보대사가 세계 도자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이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여창룡 기자입니다. 김창준 경기도 명예홍보대사가 2011 세계 도자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이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김명예 대사는 이천세라피아의 전시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며 고국에서 열리는 도자축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의 도예인들이 만든 수준 높은 작품에 감탄하면서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보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하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창준 명예홍보대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 시의원과 시장,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한 미국 전개의 유명 인사입니다. 2009년 경기도 명예홍보대사로 위축된 김창준 대사는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달리는 민원전철과 찾아가는 도민완방 등을 방문해 경기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G뉴스 플러스 여창현입니다. G뉴스 Wal Free G뉴스 플러스 여창현